재단법인 카오스가 주최하고 YTN 사이언스가 후원하는 대중과학 강연이 매주 수요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케어에서 열립니다. 이번 강연은 최근 인공지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뇌를 주제로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첫 강연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신희섭 단장이 뇌, 신비한 세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뇌의 역할과 우리 삶의 영향에 미치는 뇌의 기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. 두 번째 강연에서는 한국뇌연구원 김경진 원장이 인간의 뇌는 과연 특별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. 카오스 강연에는 앞으로 정신질환, 인공지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. 참가 신청은 재단법인 카오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.